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의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바로 내일입니다. 2023 파워풀 대구가요제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찬원님 여기에서 엔딩 가수를 맡습니다. 우리 가수 이찬원님과 함께 박해원, 정미애, 배은희 등 다양한 우리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이찬원님이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에게 추석 인사말을 보내면서 대구 파워풀 가요제를 홍보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아들 여러분의 찬돈 대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오후 9월 30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오후 6시 30분에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2023 파워풀 대구 가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구에서 유년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을 모두 잘한 대구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코오롱 야외음악당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던 지역민의 입장으로서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이 그리고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으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서게 되는 이번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가요제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깊은 감성을 느끼고 그리고 귀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고요. 또 무대에 서는 이들로 하여금 또 정말 앞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억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9월 30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자 그럼 그날, 한순간 가을밤이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찬원님 대구 파워풀 가요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30일날 제2회 파워풀 대구 가요제 우리 축하 가수 엔딩 가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2023년 9월 30일 저녁 6시 30분에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가요제는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이 무려 3천만 원이나 걸려 있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이번 행사에 특별 초총 가수로 초총 받은 만큼 제일 마지막에 축하 가수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대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경상도 팬 여러분들 찬순들 꼭 한 번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이찬원님 다시 한 번 축하 드리겠습니다.